하늘에서 갯벌을 내려다보니 거대한 나무가 보입니다. 조수로 인해 생긴 좁고 긴 물길이 나뭇가지와 잎사귀처럼 보인 건데요. 중국 첸탄강이 추위에 꽁꽁 얼며 독특한 볼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. 갯벌 위 강물이 언탓에 나무엔 하얀 눈꽃이 피어난 것 같은데요. 수많은 생명을 품는 갯벌에서 피어난 나무라니 볼수록 신비롭네요. 이 시각 세계에서 피어난 나무가 보입니다. 이 시각 세계에서 피어난 나무라니 볼수록 신비롭습니다. 수많은 생명을 품는 갯벌에서 피어난 나무라니 볼수록 신비롭습니다. 이산이의 지는 생명을 품는 자세히 보이네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